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의미 있게 8월 4일에 출시되니까 생일에 맞춰서 그것도 좀 의미 있겠다. 왜냐하면 내 경험상 현장에서 피곤하다고 빨리 빨리 다른 사람들만 믿고 편한 대로만 하고 집에 갔다가 다음에 완성된 결과물은 보고 아쉬움이 남는 것보다 한 번 한테 세례를 하는 게 더 솔직한 것 같습니다.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읽고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. 저의 자작, 작사, 복이니까 굉장한 한단을 가져가고 싶습니다.